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아 제가 정말 고민 고민 끝에 채널 멤버십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채널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본 채널을 운영하는 것 정기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절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채널 멤버십은 추가적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채널 멤버십에서는 제가 본 채널의 성향과 좀 다르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말 모드로 또는 애칭을 붙여 가면서 제 사생활 브이로그 또는 사생활 브이로그 또는 비하인드 스토리 촬영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유튜버 분들 만났을 때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제 일상적인 모습들 또는 해외 영상이라든지 이런 채집 영상들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이라이트 또는 편집본이 아닌 풀영상 모든 풀영상 숙수부터 화장실 가고 모든 그런 풀영상들도 오픈할 계획이고 또는 교육영상 본 채널에서 말고도 생물 교육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1레벨부터 3레벨까지 있는데 3레벨은 실제로 실시간 상담도 있어요 채팅으로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팬미팅 또는 채집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굿즈가 나오면 그런 할인 혜택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유료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까봐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혜택을 최대한 노력해서 체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미국 또는 호주 아마존 이런 굉장히 거리가 먼 곳을 다니다 보면 사실 좀 지출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채널 멤버십을 하는 이유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제가 최대한 해외 영상 촬영함에 있어서 조금 충동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상을 더 퀄리티 높게 촬영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겸사겸사 저도 여러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면서 실제로 정말 친해지는 분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채널 멤버십에서도 보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